한글 게임 들어오는 기분이야, 저거. 이 정도 거리는 그냥 해야죠. 정말 누워서 떡 먹으세요. 저기요. 저기요. 진짜 웃겨. 걔 지금 영화 주인공인 걸로 탁탁하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혹시 보셨어요? 그럼 내기는 어떻게 해? 나 쌀국수 먹을래. 나 쌀국수 사주. 다음 판은 이제 진짜 갖고 싶은 거. 나 패딩? 나 핑크색 패딩이야. 나 갖고 싶은 거 무지하게 많은데. 힘내자. 하나, 둘, 셋. 이거 준비했어? 쌀국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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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. 다 같이 왔다. zlich diy 저기요 진짜 잘해 리서 대박 이렇게 질 순 없어 아까 공지 왜 이긴 거야 대박 야 리서울 진짜 긴장된다 나 지고 있어 어떡해 대박 대박 아 맛있어 고마워 리서야 맛있어 고마워 리서야 너 참 마음이 따뜻하다 이구나 잘했네 분발했어 가자 쌀국수 먹고 나는 나 힘 다 빠졌어 빨리 가자 너 배고파 빨리 쌀국수 먹자 정말 재밌다 예이 야 재밌다